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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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서요. 아, 사이스. 님은 왕이다. You're the king. 지금 딱 보시면 이제 시선이 딱 여기 밑으로 오시지 않아요? 네. 에어팟 케이스예요. 사과 파이 케이스. 저도 이걸 써요. 왜냐면 에어팟을 쓰기 때문에 안 써도 예쁘다. 그렇죠, 예쁘죠. 블링블링합니다. 얼마 있으세요? 맞춰 드릴게요. 맞춰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 컵 딱 음료수를 딱 올려놨잖아요. 오라떼를 딱 올려놨으면 돼요. 더 맛있어요. 이걸 보면 더 맛있어집니다. 더 맛있어.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지는 제 손님. 네, 딱지도 가능해요. 딱지로도 돼요. 여러 개 사셔서 친구랑 같이 어, 이거 내가 딱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근데 이게 한정판입니다. 그렇죠. 한정판입니다. 아, 그래요? 50만 개 한정판입니다. 50만 개 한정판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요? 50만 개 한정판입니다. 50만 개 한정판입니다. 아, 네. 일단 잘 받고 좀 둘러보고 오! 아, 네, 네, 네. 그저께요. 얼마 있었나 두고 가요? 팔찌 하나. 얼마 있었나, 얼마 있었나. 맞춰드릴게요. 아, 네. 맞춰 드릴게요. 아, 네, 네. 아, 근데 드비 빨리 나가자. 아, 네, 아니. 우리 맞춤인데. 아 음 저기 괜찮네 괜찮은 것 같다 그렇지 살짝 좀 속고 있는 기분도 드는 것 같긴 한데 물건은 뭐 예쁘니까 그래서 좀 둘러보고 사자 내가 아무 건 안 사거든 다시 또 가볼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노벨라구요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한 잔 마셔보세요 여기 이 컵에다 마시면 더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충 목격을 치고 자 지금 뭐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산책 네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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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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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어요 네 구성도 되게 좋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네요 그러면은 바이 피스 네 피스 둘러보고 오케이 오케이 I'll be back Hope you come back 굉장히 좀 예쁜 거 많은 거 같은데 여기는 좀 괜찮은 거 같아 되게 친절하고 직원들도 잘생겼고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다른 데 한번 둘러볼까? 둘러볼까? 좀 이따가 가자 좀 이따가 가자 좀 이따가 가자 요즘 되게 날씨가 굉장히 윤덕스럽다 그치 왜 무서워 자꾸 더비 갈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가보자 이리 와 어? 여보세요 어디서만 해 본 거 같은데 왜? 없는 줄 알고 나갈 뻔했잖아요 아 엄청 되게 잘생기셨네요 아 진짜 맞습니다 이런 손님이 혼나지 않으신데 그런 소리가 있죠 굉장히 혼나셨어요 그런 소리가 있죠 아 아닙니다 근데 꼭 이런 손님들은 꼭 이런 제품을 찾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런 화려한 이렇게 잘생긴 친구한테 이게 바로 키링이란 말이에요 키링 키링 많아요 여기 뭔가 많이 달렸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봐봐요 또 물건 잘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키링이 딱 붙어있습니다 저 아세요? 그럴 거 같아서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언니 많이 본 거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 되게 예쁘다 잘 봤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정말 예뻐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제주도 가서 직접 진주로 맞아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하나씩 바다에 들어가서 거짓말 치고 말자 아니 이 둘이 캐와요 항상 가서 아무튼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나무님이고 이제 꽃이 하나 피었고 꽃이 두 개가 폈어요 완전 제가 개인적으로 꽃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왜왜왜왜 그거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걱정 없이 이런 거는 딱 꽃이 이렇게 오! 오! 왜그래왜왜왜왜 아무튼 네 그런 걱정 없이 이게 바로 폰 스트랩인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딱 아시죠 이거 핸드폰에 딱 붙여서 스트랩 네 핸드폰 제 핸드폰이 그리고 여러분 오란때를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도 진짜 예쁘다 특별하게 가방처럼 들고 다니고 아 이렇게 아 그래 오란때를 가방처럼 흔들었죠 왜냐면 또 더욱 여름처럼 목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손님? 목이 마르시면은 어 손님 봐봐요 금방 또 오셨어요 아 요즘 그리고 파리에서 미니백이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이 진주들을 여기 두 분이 캐오셨던 맞아요 네 진짜 손수 네 아 이게 수량이 있나요? 어 수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만 개 정도 있어요 50만 개? 네 아니 아니 세 개밖에 안 나와 세 개밖에 안 나와 세 개밖에 안 나와 저 사전에 들어갔다고 한 장llä 만경 때마다 제주도를 가야되잖아요 그건 또 돼야 돼요 탑보면 다 나오세요 여러분 다 사시겠대요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요? 어 뭐야 더보이즈 아니에요? 어 혹시 더보이즈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기대해주세요. 되게 다양하게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도병들을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와 이런 데도 안 부러져. 내구성 역할. 와우. 그건 안 받는 거야. DPO입니다. 그리고 저희 카드도 받습니다. 카드는.. 끝 났어요. 아 안돼, 장관학교 끝났어요. 장관학교 끝났어요. 장관학교 끝났어요. 끝 났어요. 구박을 맡아 거네요. 순간을 느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넌 더 매달